안녕하십니까? 요! 외모다! 귀여운 거 있는데 뭐 먹을래? 이거 이거 먹었어? 저 생각엔 이거 3개 좀 냈대요 뭐 맘날 스포츠인데 어 여기랑 한 개 저 좀 앉아있다 그거 뭐야? 너 이거 보니까 돈이 돼? 니아는 거 보니까 너 선발하기 힘들겠던데? 퍼즈가 왜 이렇게 나가냐? 빡세긴 하더라고 잠이 안 오겠더라 너 쏠꼭 울리는 이유를 알았잖아 아이 쏠꼭 울리는 쏠꼭 울리는 못 알았다 A, B, A, M? 황제 황제 시작 시켜 와 그냥 황제 근데 야 없어 내가 바구야 그렇게 1등이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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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막 마음 있잖아 MSI? 형 여유롭지 와 진짜 아이 뭔 소리야 저 진짜 형이 잘못한 거 같아 너무 불안불안해요 이렇게 간 여기 입고 있으니까 여유라는 게 생긴 거 같아 진짜 진짜 와 아니 안 가 와 트굴을 하세요 하 또 주겠네 제발 좀 가르세요 제발 뭘 가르쳐? 오늘 똥 묶었는데 머릿속을 갖고 똥 묶었어 쇠카랑 이 조그마한 게 떨어지는 게 진짜 와 누가 다 뽑았나요? 그냥 눈뜨니까 뽑혀 있었어 떨어져 있었어 제한이 형 어디세요? 제한이 형 어디세요? 무비하고 있나? 어쩜 와 히어로 찢어졌라 안 안